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작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은혜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작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그라사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될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캐시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코트디브아르, 가봉 등 전세계 및 전국의 5600여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해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일곱 교회 중에 나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로부터 칭찬은 없이 책망만 들었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마음 아픈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뜻으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로 마태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분명히 해주세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즉 망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훈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대교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 즉 살았다 하는 이름뿐인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영적인 믿음, 산믿음, 참믿음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은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대로 치료도 받고 또 기도해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10장에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오죠. 믿는다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부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대로 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믿음과 생명과 능력을 삼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좀 답답하죠? 이게 한 앞으로 3주 정도, 이번 주 지났으니까 2주 정도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내일 1월 저녁에는 산기도를 갑니다. 4차 삼기도를 가니까 다음 주, 내일 주일 말 아닌 다음 주 금요일과 일요일은 또 뵙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말씀 흐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예 3단계 훈련 과정에 마음을 조절하는 이라는 것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절하고 다스리고 이라는 것이 한 3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 별을 가진 이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일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지금 7주간의 특별차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치료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일곱령에 대해 밝히 알아서 응답의 조건들을 갖춰나가야 하지요. 나는 7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그런 분은 없애야 할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다같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간증의 입술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이 일곱령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이 일곱령에 대해서는 몇 차례 증거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번합니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자녀가 원해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원해도 응답해 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을 치료받기 원해도 가난하여 물질의 축복받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 등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기 원하신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기도해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반드시 공의에 맞게 행하시지요. 만약 공의의 법칙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릇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만약 이러한 기도까지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심에 있어서 반드시 영교의 법칙에 맞춰서 공의에 따라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공의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영이 바로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공의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이번에 이제 순교한 목사님도 하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어떻게 해서 순교해야 했는지 또 왜 지킴받지 못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청명 목사님은 이제 들어와시고 그리고 사모님도 시간이 있으면 들어와실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공의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위험한 곳에는 안 가시죠? 당연히 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가면 그 악을 받기 때문에 자란 고양이 같습니다. 자라났던 나사로 해서 자기가 자라는 다 하는 얼굴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배쳐갑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는 큰 능력을 행치해 아니하시고 바로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숨어 도내 피해 이렇게 다녔던 것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뜻이어서 가라 하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엘리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파키스탄에 가라하니까 갔고 인도에도 법을 개정해서 집회를 못하게 했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하니까 탐대회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에 내가 위험한 곳 자처해서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나라의 성교사들 보면 제가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절대로 법을 어기지 말라고 그날의 법도 존중해주고 법을 어기지 말라고 법을 어기서 공간당계에 잡혀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참 혼란한 질서가 되어 있지 않고 정치도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반군들이 있고 늘 싸우고 하는 나라들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또 치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고요. 또 어느 곳에는 치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뉴욕이라 해도 치안이 전혀 부재인 것도 있습니다. 저는 치안이 부재인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말리더라고요. 못 가게. 대낮인데도 거기 가면 돌멩이도 던지고 칼로 이업도 하고 그리고 차를 세워놓으면 차를 유리창 부숴버리고 그 안에 끈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못 가게 하는 그런 뉴욕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뭐라고 그러죠? 할렘가 할렘가에는 그렇게 위험한 마을입니다. 뉴욕인데도요. 미국 뉴욕인데도요.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하물며 그런 아프리카 이런 곳에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더군다나 밤에는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요. 로마 성기술래가 보신 분들 보면 로마에 가면 가이드가 다 당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혼자 다니면 안 된다. 밤에 나가면 안 된다. 무리 지어 다녀야 된다. 또 서로 떨어지면 안 된다. 또 백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세계 유명한 로마 도시인데도 그렇게 위험지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인하고 이런 것은 없겠지만 도중만 날치기 당하는 이런 일들이 예사로 벌어지는 것이죠. 눈뜨고도 가져갑니다. 우리 일행이 참 많이 있는데도요. 일행이 많이 있는데도 성도가 들치기를 당했어요. 핸드백을 이렇게 차가 고급차가 아작 지나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쭉 바꾸라는 거예요. 고급차는 전혀 의심 안 했죠. 그런데 바꾸하면서 성도에 가방을 낙고 채가지고 손살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89년도인가 아니에요? 몇 년도죠? 90 몇 년도인가요?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다행히 그 가방 안에는 돈도 없고 그리고 피자에 한번 걷어서 따로 하는 거니까 중염을 보면 없었다고 해서 다행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일곱 영이란 무엇일까요? 일곱 영이란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요.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떤 것을 청하여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추어 구했을 때 원하는 것을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뜻에 맞게 구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매가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전도하는 방법 보셨잖아요.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전도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GCN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또 전도받은 분이 또 전도해오고 그래서 이렇게 불과 석 달 만에 삼배가 한 구역이 한 구역만 아니라 두 구역 세 구역이 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4월달까지 가면 벌써 세 구역 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지교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교에 뿐입니까? 우리 봉계는 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구역장 수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구역장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응답의 기준에 대해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일곱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영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일곱은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봉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영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일곱 영이라 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개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라 했습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인생들을 두루 살피시며 항상 감찰하시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일곱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저나 또 여러분 각 개개인 모두의 마음과 행실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공의에 맞춰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특별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와서 기도할 때 지금 저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강구하고 있는가를 일곱 영이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찬양이 허공을 치는 찬양인가 즉 하나님이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찬양인가 이걸 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아무리 찬양 노래를 잘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잘한다 할지라도 찬양 입술을 열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따라서 입술만 열어서 찬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많은 분들 보면 저도 늘 지시를 통해서 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뒤춤은 알 수 있죠. 저분은 중심을 다해 찬양하는구나. 저분은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구나. 저분은 생각이 딴 데가 있구나. 마음이 딴 데가 있구나. 입술만 따라서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능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중심으로 그런다면 잡념이 들어가지 않고 입술에 나온 찬양의 그 내용 가사와 같이 내용이 내 마음에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서 찬양으로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야 할 때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기쁨이 나와야 할 때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행복할 때는 얼굴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찬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저기 생각 또 딴 데가 있어요. 그 입술만 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죠. 제가 찬양 잘하면 시범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찬양을 못하니까 죄송하네요. 가사를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가요.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시니까 알죠. 내가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끝났는데 내가 뭘 했지? 무슨 내용이지? 모르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뭘 지금 불렀는지 분명히 나도 은혜롭게 불렀는데도 내용을 몰라요. 지금 뭘 내가 불렀는지 산꼭에 백합파 있으면 산꼭 백합파 그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생명을 실어서 뭔가 정성을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에 한절 하나에 내가 감동함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마음으로 입술을 통해 나오고 얼굴에 표현으로 나올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맞아. 이런 것들을 일곱령이 하나하나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또한 찬양하는가를 포기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일곱령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측정하시는 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기나 야채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일곱령의 측정에 비춰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전에 기관장 이야기를 해드렸죠. 기관장이 너무 기관으로 사랑하니까 기관원들이 그 기관이 당장실을 왔는데 우리 기관장님 우리 기관장님 하드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매거진 나오면 구역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장님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정말 중심을 다해서 내 몸 사랑하듯이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정원 한정원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돼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했고 한정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찌 구역장이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주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가정 한정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얼만큼 정성껏 가서 예배를 들어주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지도교사 많은 교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원이 전도해서 왔으면 그 가정에 와서 그 영혼을 살리기까지 그 영혼이 믿음 가지고 교회 잘 나올 때까지 키워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 키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방이 되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해도 안 될 것이고 그냥 내가 몇 가정 신방했다고 채우기 위해서 그리 신방해도 안 될 것이고 내가 중심을 다해 그 영혼에게 믿음 심어주고 그 영혼이 잘되게 어찌하든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 오늘 매거지는 잘나갔네요. 저 구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단임교육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많은 지도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교구장님들은 어떻게 신방 부교구장님은 어떻게 신방을 해야 하는지 오늘 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키워간다면 왜 어떤 영혼이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잃겠습니까? 저는 주예종 교육대 할 때 보면 영혼을 잃는다는 것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일꾼도 없을 때도 약대들이 많은 데서 교회 오는데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천도사인데도 그 등록에 매주 등록하는 영혼들은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시간이 있어 일일이 신방 가는 것도 아닌데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장로가 되고 교회의 머리들이 되고 각 부서에다 이렇게 머리되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전도되어 오고 또 그렇게 많은 주예종들이 갈무리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 잃는지요? 오늘 매거지통에 많이 깨우쳤을 겁니다. 내가 한 가정을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연 일곱 영혼은 무엇을 측정해서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일곱 영혼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실 등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측정하는데 크게 다음의 일곱 가지 측면에서 측정합니다. 첫째로 일곱 영혼이 측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음이나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믿음대로 되라는데 아까 어떤 분 참 기도받아 오셔서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받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요. 자기 가족의 언니든 오빠든 내 가족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마음이 꽤 양떼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도 안 다닌대요. 교회도 안 다닌대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지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받은 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믿음대로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지도 않은데 기도만 받았다고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줄을 서서 매일같이 기도만 받으시게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내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라고 늘 가르쳐드린데도 그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 믿어지는 참믿음 영적인 믿음이 와서 고백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믿습니다 했던 고백이 마음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어찌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육적인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믿음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누구나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써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성교를 이루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특별 철야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참된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의 악을 버리며 할래에 나가면서 기도해야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늘 이 재단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시기 때문에 참 믿음이 되어지고 나도 어떤 내게 문제가 닥친다. 믿음으로 해결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다고 해보세요. 닥쳤는데도 정말 믿음을 내보이는 분이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다. 내가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내 생명이 지금 이독한 상태다. 그래도 망군의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병원신방을 갔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병원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병원신방도 하시는구나 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간도 없지만 지금은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단몰입고 손수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구장님이든 대교구장님이든 지역장이든 서성원 기도해주면 대부분 다 치료받고 나오시게 됩니다.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요. 집에 사퇴 가시다가 해주시죠. 또는 올 때 해주시죠. 못합니다. 저는 자유가 없어요. 사퇴 출발해서부터 교회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차로는 15분 끄리인데 몇 시간 걸려야 옵니까? 한 두세 시간 걸려야 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도 6시 6시부터 성도들 만나죠. 사퇴 계속 계속 기도해주죠. 교회에 오면 6시부터 만나서 교회에 오면 8시 반이 되죠. 2시간 반 또한 성도가 계속 금요일은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도 저는 이제 계속 저녁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침도 안 먹죠. 점심은 먹는 등 많은 등. 그러니까 그런데 저녁을 2시 40분에 먹습니다. 계속 빨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라가도 시간이 쫓기니까요. 저녁을 2시 40분에 먹고 그리고 바로 제하로 내려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오죠. 참 오늘 감사한지 하나님이 목이 이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 많은 성도를 언제 다 기도해주나. 또 몇 시간씩.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기적같이 오늘 또 막아주시는지요. 막아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몇 시까지 해야 되나. 4시 4시 5시인가요? 2시 반 4시 4시부터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고 교회에 오면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오늘은 먹이는 걸 아버지 하시니까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을 다 막으셨는지 그래가지고 불과 한 뭐 1,200명밖에 안 돼가지고 빨리 기도를 하고 올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성도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또 이런 총만을 먹으러 했는데 어떻게 오늘 처음에 있는 일이에요.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때도 있구나 했는데 그렇게 오는 길 가는 길 교회까지 오는 길 가는 길 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수백 수천의 성도들을 악수하고 기도해주고 오고 가야 되니까 어디를 다녀고 갈 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오남성계 회장님이시고 오랫동안 또 회장님 하셨고 그만큼 또 그 가정 권사님이고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의식을 깨어나지 말도 못하고 의식도 깨어나질 않는다. 교구장님도 대교구장님도 같겠는데 깨어나질 못한다고. 그래서 참 기도 부탁을 한 건 아닌데 권사님도 사진기도만 받고 권사님도 너무 안타까워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그만큼 하셨는데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모든 일정 마치고 늦게 여기서 한 근 10시경 되고 늦게 들렸습니다. 가는 길에 그 시간에 다 단일체라 성도도 할 시간이니까 또 악수할 거 성도 기도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출발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이니까 목사님 왔다는데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뭐 의식도 없고요. 그냥 눈도 감은 채 뜨지도 못하고요. 모바일도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왔지요 사택에 다음 날 들으니까 깨어났다고 그래야 하세요. 그리고 말도 하고 그런데 권사님 부인님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다른 분 말씀 들으니까 병원에서도 40% 머리에 40%가 세포가 죽어버렸다. 머리 전체 염증으로 깔렸고 세포가 죽어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장례 준비하세요. 병원에서 그랬다. 장례 준비하라. 그런 얘기인데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왔더니 바로 다음 날 밤늦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다음 날 깨어나서 말도 하시고 알아도 들으시고 며칠 있다 다음 주에는 며칠 있다면 다음 주에 며칠 오늘 토요일 이니까 보통실로 옮긴다고 그래요. 병원에서는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뇌세포가 40%가 죽어버리고 또 머리 전체에 염증으로 이렇게 덮여있고 도대체 살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 선길이 닿으니 이렇게 또 치료가 돼서 깨어나고 말씀도 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곧 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보통실로 이렇게 중화자세포통실로 옮기게 된다고 곧 또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한 가정가족이고 또 했기 때문에 마음에 제가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동반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야구버스 2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했고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에서 영혼 빠져나가면 시체라고 부르잖아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다면 의에 이릅니다.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신어 구원받는다고 노마 10장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음이 믿으면 행함이 따라요. 빛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버려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모든 악을 버려나가고 빚질을 버려나가고 내가 성결되고 사람과 덕권으로 영으로 들어가고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지지고 복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지도 못해 일 안이다 정견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가르치는 분의 도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요. 그래서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듬이고 믿음은 행함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 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응답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인이 버려라 하면 버리고 이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이건 사망의 길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게 지옥 갈리 행위를 하겠습니까? 범죄하겠습니까? 지옥 갈리로 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면 안 하죠. 육체를 행해도 성경은 분명히 구약신약이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예를 들어 자살한다. 그건 뭐 지옥 그냥 직행이죠. 지옥과 도모단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다. 결국 심판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실컷 일하고 하나님 일해놓고 자살한다고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내가 믿으니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사는 것이고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 거고요. 죄는 짓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전에도 부흥성에 떠는 제가 비우더러 이렇게 설명할 때 물을 사용하죠. 이거는 여튼 이름은 모르는데 뭐라고 그런지 단물로 하죠. 단물 술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좀 부드러워진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도 사실이죠.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다. 갈증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으니까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으니까 행함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마시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더니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부드러워진다. 믿고 마셨는데 그 믿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그 믿는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옥과 육체일은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믿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 성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 재단은 다 베풀고 있는데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가 아니라 우리 죄종님도 아프리카에 오신 정명호 목사님도 시국관을 초월하여 암도 치료하고 속에 눈독에 얼마나 큰 일 역사들 베풀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명호 목사님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성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행한 이런 능력이 권능들이 주어져서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치료하고 권능이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 집회를 한다 해도 수천명 또는 수만명 많을 때는 십만더 넘게 모여서 세계 곳곳에서 손수건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수건 하나가 어떻게 그 수많은 영혼을 치료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오늘 칸타타에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하는 장면들을 보실 터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에서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비질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고 안 믿으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진정 마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죄를 피 흘리니까 싸우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불이 서해도 죄를 피 흘리니까 싸워나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야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진리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행하며 변화되어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행함과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곱 명이 측정했을 때 10년 전과 5년 전 1년 전과 비교하여 과연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개척 때부터 함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도 믿음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사망일은 죄나 짓고 하는 사람도 보게 돼요. 참 신기하다 늘 생각해요. 어떻게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사망으로 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한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런 죄들을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20년이 넘고 25년이 된데도 믿음의 척도를 할 수 있는 행함 역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온전함을 이루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쭉 설명이 되겠지만 일곱 명의 측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모든 측정 분야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곱 명으로 측정하시는 기준 역시 각각 다르게 두신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어린아이만큼의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똑같은 응답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쉬울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응답받기를 포기해버릴 것이고 반면에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깊은 영예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일곱 명이 측정하는 응답의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곱 명을 통해 믿음을 측정하게 하심으로 나머지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시지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라도 더 큰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큰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큰 문제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믿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차례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일곱 명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방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특별차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는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늘 깨어있을 수가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어떤 문제나 시험이 온다 해도 신속하게 응답받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환란에 어려움이 왔다 해도 바로 기도 조금만 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날 기도를 쉬었던 사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담이 딱 되어 있는데 그 담을 흘려고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특별차례 같은 때만 반짝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특별차례야만 잘 참석해도 응답받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차례야만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라야 마음의 강구와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평소에는 잘 기도를 안 하다가 이번 특별차례야만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겠다 하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특별차례를 기기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는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고 그러니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아련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상황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기도가 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주혜종님도 양떼들 이렇게 참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혜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기 틀대로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주혜종이 회계 편지를 여러 장 이렇게 보내왔는데 전에 회계 편지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회계 편지를 보내올 때 구구절절 변명이 있었어요. 변명이 있고 나는 또 이렇게 했고 자르려고 했고 이렇게 하고 청소도 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했고 저렇게 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변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오해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고 또 우푼은 이렇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에 정말 순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푼까지 거론하는 그게 회계 편지라고 보낸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되게 있어서 이제 지적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적을 제가 해주도록 이렇게 이 차장이 말했는데 이 차장이 지적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 편지는 진짜 회계하는 편지가 왔더라고요. 나 회장님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 악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박하고 영혼 사랑하며 또 일꾼도 이렇게 다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전부 자기 의와 틀이 드라이 말입니다. 전부 자기 악이 드라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참 일꾼들과 부딪혔고 그렇게 힘들게 했고 여기 그런 죄종들이 있으니 깨달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명히 진리로 가르치고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로 인해 상대가 얼마나 힘들어할까는 왜 생각해보지 못합니까? 꾹꾹 눌러 참고 있다는 건 왜 생각해보지 못합니까? 내가 감으로 상대가 평안해야 되고 일꾼이 평안해야 되고 모두가 평안해야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뭐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나 모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불편하고 힘들고 거북스럽고 한다면 아니되죠. 그래서 그 종의 회개 편지에 낱낱이 자기 악함을 선해놨어요. 전에는 그런 게 악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잊어보니까 전부 자기의 틀이고 자기의 생각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해왔던 그런 모든 방법들이 너무너무 악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냥 섬기고 아무하고도 화평 깨뜨리지 않냐고 옳지 섬기는 그런 종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뜻했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양대로 치리함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사랑과 온유와 덕과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양대로 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푸른 처장으로 잔잔한 신의 가로 인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대로 힘들게 해도 안 되고 일꾸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되고 그렇게 잘해가는 주의 정도는 양대로 통해서 무수히 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구장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약대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인도하고 이런 소식이 일련이면 꽤 많이 들어오죠. 어떤 종은 대교구장 할지라도 한마디도 제가 듣지 못하는 그런 종도 있어요. 깨우쳐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듯이 기도는 자기의 뜻이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하지요. 야구부서 4장 2절 후반절에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미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냐 찾으라 찾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냐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특별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이유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죠. 가끔 간증편지 오는 것을 보면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여튼 힘쓰고 애써서 땀이 나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그런 땀이 나오지 않아서 더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송골송골 땀이 맺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분만 딱 지적해 줄게요. 그분이 기도할 때 보면 한번 기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우리 안전실의 이 누구죠? 이용석 이용석 집사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성들이 하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지시한 동안 사업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산에 갈 때도 거창에 내려갈 때도 이용석 사는 추운 때도요 방에 안 돌아요. 방이나 아니면 텐트나 집 지었을 때도 방에 안 돌아요. 기도로 어디 사냐? 차 타고 내려오는 올라가서 쭉 거창에 가보시는 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거창에서 한 차 내려와서 계곡으로 폭포수 있는데 거기 못 가서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집 내려오기 전에 한참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데 두고 폭포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좋은 데 두고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저렁 저렁하게 부르지도 기도를 그렇게 잘하죠. 추울 때도 상관없고요.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기도해요. 막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하니까 혹여라도 누가 세상 사람이 혹여라도 누가 이 산을 내놓을까 봐 우리 있는 데는 올까 봐 그 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혹여 세상 사람이 모르고 이곳으로 올까 봐 거기를 목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숙소에서 한참 올라가서 길이 이제 위에서 내려와야 하니까 올라가서 그 목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오르렁차게 멀리까지 들리는지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 참 어디 찾아보겠습니까? 추운 데도 말이에요. 추운 데도 추울 때는 텐트나 아니면 방에 가서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5년이 돼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 중심이에요. 기도하는 게 여러분 혹여 여러분 근처에 기도하시면 얼굴 보세요. 땀방울이 나나 안 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얼굴이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런데 악을 써서 막 부르짖는 건 아닌데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더러 보여요. 화면을 통해서 보면 더러 더러 군데군데 보입니다.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 하시는 분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창세기 3장 17절 후반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수고와 땀의 소산으로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역시 거룩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만약 중심의 기도를 올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저절로 입술이 열리고 소리내 기도하게 되면 감동함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자연히 애쓰고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구부서 1자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올 때 믿음 가지고 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한 주에도 엄청 많은 분들이 기도받지만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기도는 해드리지만 안타까워요. 믿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권능이 있다니까 기도받아보고 안 나오면 나 병원에 가고 이런 식이에요. 안 나오면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보고 치료해보고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그냥 의존해보겠다고 그리고 기도받으러 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과는 정말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어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은 드물다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 가끔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죽음 직전에도 바로 살아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급성맹장인데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하루를 기다리는 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저를 만나 기도받으러 그건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기도받으니 그 급성맹장인 그대로 깨끗해지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다.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받아보다 안 되면 내가 세상에 의존하겠다고도 아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믿음 내 보이리라는 그런 믿음을 나온다면 하나님은 어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도 각각 7명이 측정하는 분야이지만 기도할 때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흐망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7명은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이 있었어도 단순히 기도를 하는가 하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측정해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특별차를 통해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정확한 기준에 맞춰 하루하루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7명이 측정하는 나머지 분야들 즉 기쁨, 감사, 개명지킴, 충성,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명에 측정하는 7가지 분야 중에 믿음, 기도 이 두 가지 분야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들어야 이번 특별차를 할 때 응답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들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열심히 행하시면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준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 설명이 되겠지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개명을 지키고 충성하며 사랑할 수가 있지요. 결국 7명이 측정하는 7분야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며 응답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불같이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이 중심의 기쁨과 감사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개명들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지켜 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죠. 아까 여러분 구역장에 300안 구역장님들에게 한 번 가서 여쭤보세요. 기쁘고 행복하냐고 그렇게 쉴 틈 없이 그냥 신방하고 천도하고 그렇게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기쁘고 행복하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할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피곤하다고 할까요? 강건할 텐데요. 피곤 모를 텐데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니 기쁘고 행복하죠. 영혼 하나 살려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지옥 갈 영혼 내가 살려낸다고 하는데 그 영혼들도 잘되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일입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일곱 명의 측정 기준을 넘치도록 채우셔서 모두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후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일곱 명의 측정에 합당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철 2부에는 부활절 칸타타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라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그러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구원해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보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시게 될 칸타타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한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모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했고 마가봄 16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뵌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다른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찌 동정녀 마리아가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어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이 없다고 의문시하는 분이 계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0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와 주님의 부활을 전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구보의 모친 마리아나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나는 누가 보면 8장 3절에 나오는 헤로소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비롯하여 막달라 마리아 곁에는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하며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하는 이 마리아가 항상 함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야구보, 요셉, 유다, 시몬은 바로 동력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타여 낳은 후 그의 정원한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야구보의 어머니 또는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동력녀 마리아를 나타내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아이 이름을 앞에 넣어서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력녀 마리아도 그녀가 낳은 아들 야구보나 요셉을 앞에 넣어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는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더 존중해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성경에는 동력녀 마리아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동력녀 마리아란 동력녀 즉 천혜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인타하여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후대의 다른 마리아들과 구분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따라서 오늘 칸타타에 나오는 두 분의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력녀 마리아라는 사실을 아시고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되지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낳은 아들들은 그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서 어머니라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인들 중에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하시는 두 분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현장이 있었고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시며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 상부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령이 아버지 일곱령이 합당 일곱령이 비춰볼 때 합당한 그런 믿음과 행함과 기도로 올려치게 해 주시고 특별 철화를 통해서 강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아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순서가 있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환자 기도 요청이 워낙 많이 왔네요. 환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능력, 능력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관을 저하라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되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 또 지시한 시청자들에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또 이름으로 아버지 사진을 보내 기도 받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친히 사진에 안수해 주시고 이름으로 안수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류홍매의 간병 목이 마르고 타는 듯한 머리통증 생립을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료의 불로 태우고 깨끗게 해줘옵소서 간병 또 목이 마르고 타는 듯한 머리통증 생립을 쓴다 물러가라 깨끗함 해보라 꼬융폐의 가정폭마 이루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임신에 축복도 주시고 일터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원합니다. 수위화 고혈압 빠 물러가라 피처의 말 심장병 어깨통증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피처의 말 벙광벙 피부병아 물러가라 30년된 피부병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자녀의 속병 치료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속병도 성료의 불로 태우고 깨끗게 해줘옵소서 정신분열증아 물러가라 조류의 정신분열증아 물러가라 피처의 말 조정난 불면증 머리 어지럼증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잠도 주시고 어지러움도 물러 허리디스크 귀공해서 노인받게 축복해 주옵소서 엔시방 심장병아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피처의 말 우상 아버지 부인병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신장 하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해주시고 우승부 온몸이 아프고 귀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또 이장병도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수유원 피부병 안 물러가라 왼쪽 다리 통춘도 물러가라 깨끗함 폐광성 뇌출혈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처의 말 폐융진 술 담배 끊기 원합니다 아버지 끊을 수 있는 능력 저 없어서 술도 담배도 끊어지고 비처의 말 간념도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심장병 팔다리 힘없습니다 힘도 저 없어서 폐융호의 간념하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내장질환도 깨끗한 말 류계프 피부병 피부염 당뇨병 안 물러가라 깨끗한 말 리웨상 백혈병 안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왕슈사 인파만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아버지 암균 성료의 불로 태우 금벗뿌리까지 태우 깨끗하게 해줘 없어서 워이용화 아버지 워이용화 내추럴 후예증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류증쌍 류증쌍 정신편혈증 안 물러가라 피처의 말 리성현 눈통증 안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태우받고 깨끗한 말 동공이 아버지 쫄아들으며 실업을 잃을 수도 있다 합니다 아버지 실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료의 불로 태우 깨끗게 해줘 없어서 통증아 사라지라 이태리의 프란신르 동맥 고여라마 물러가라 성료의 불로 불로 태우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피처의 말 아버지 지신 시청자 오드리 플레밍 성도 이민 절차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 아버지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운데 옳은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가족들의 이름은 페트리샤 신클레이 찬스 로엔데비 그리고 오드리 플레밍입니다 아버지 또 역사해 주시고 기도받은 손수건도 보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마가렛 뉴욕 레고파크 콘도 관리인의 마음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입자와 콘도 관리인의 마음을 주관해 아버지 주셔 모든 문제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주시원합니다 비처의 말 아버지 뉴욕의 뉴욕의 아버지 뉴욕 여성 정신 안정돼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해주시고 법정 소송도 잘 해결되도록 평안을 주옵소서 비처의 말 아버지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평안 주시고 법정 문제도 잘 해결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페루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페루의 아버지와 만민 지교도 역사해 주시고 모든 합력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 오사카 마이주르 만민 교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성전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 영쪽 미가일 모글리스 박사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을 다친 운전자 역사해 주시원하여 팔도 온전히 갈비뼈 두 대 부러진 것도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성의의 불을 태워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해하는 원수막이 다 물리쳐 주시고 주여 온전히 축복해 주옵소서 빛이의 바람 아버지 홀리가 TV 이성 시청자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쉬우니 이 기도의 요청 성의의 불을 태 온전히 주옵소서 오른쪽 손과 발 통증 또 심장의 통증 성의의 불을 태 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피치해 마라 아버지 그 아들 가족들 다 마음의 손으로 이루어주시고 강구하기도 응답해 주시원합니다 잠도 잘 자게 하시고 팔찐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역사해 주시고 또 급여도 아버지의 인상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빚도 아버지와 또 집세 아버지의 모든 빚도 아버지 갚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피치해 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콩고의 모든 내전 신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의 때 사업터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머리서 팔 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대 신경주의 세포 성립으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어라 비치해 마라 영입관을 강검케 하시고 시공간 초라해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이브 시간도 함께 하여주소서 아버지 이브 시간도 은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원합니다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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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